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. 오늘 특히나 좀 약간 주식 고수의 느낌으로 오신 것 같은데. 네, 좀 피폐. 태풍 때문에. 오늘 네옴 시티 관련주로 조금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테마성 부분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옴 시티로 좀 선정을 했고요.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규모가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이런 우리 기업들의 수혜를 노려볼 자라는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우리나라 건설 쪽에 대한 수출 흐름이 좋았을 때가 거의 700억, 800억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한 300억 원, 30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네옴 시티 부분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면 과거 건설주들의 찬란한 주가 흐름들이 나왔을 때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또 수출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각종 나라들의 이슈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년 1월에 팀코리아가 사우디에 직접 방문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옴 시티 관련주는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까 이 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GSE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는데 최근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보무장님께서는 좀 모멘텀을 굉장히 빠르게 잘 찾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? 네. 히림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글로벌이 과열 지금 상태고요. 또 유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일가로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후발로 또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에 쏠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히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타르 쪽에서 228억 원의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 10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또 이제 네온시티 관련돼서 좀 관련성이 좀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. 수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굉장히 좀 큰 사업권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하고 있는데 해당 규모 자체도 4조 이상의 규모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글로벌 건축 설계 및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워낙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입니다. 그래서 뭐 이제 한미글로벌이나 이제 기타 종목군들처럼 충분히 이슈와 모멘텀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주카의 위치에너지도 좀 상단 라인을 좀 뚫어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단기적인 약간의 좀 조종은 나올 수가 있어서 9,800원까지 시초가 매수이긴 하지만 9,800원까지는 분할로 좀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1,800원은 쉽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그렇고 2차적인 목표가는 이전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력을 본다면 충분히 14,000원에서 15,000원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8,6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이전에 상단 라인 뚫어주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됐었던 라인이 8,600원입니다. 그래서 해당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슈와 모멘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희림에 대한 투자의견 듣고 왔습니다. 이 종목의 경우에는 가격 전략이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. 현재 공간에서 1,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9,800원대까지 매수가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1,800원대까지 보면 된다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탄력을 붙는다면 1,4천원대까지 볼 만하다라는 투자의견 듣고 왔습니다.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